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사내중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편한데 털고 말벌지 야 바이 바이 안에 아주 기가 막혀 부터 털고 말벌지 그 작업도 하러 한번 왔습니다 이제 그 오자마자 이런들이 지금 관계심을 지금 벌써 인지를 해가지고 아 지금 막 소제도 나오기 시작하네 지금 지금 뭐 요거 제가 볼 적에는 말해서 따 지금 핸드폰에 스마트폰에서 꼽고 좀 난리가 아닌다고 아 요거는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고 까만 그냥 간단한 작업 이래 올해 들어서 덜 다운 벌을 못해가지고 큰 벅한거 시선하게 한번 날려버려가지고 다 쏘아뜨려가지고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야 또 손맛도 있고 더위 덥지만 그래야 또 손맛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 펀데쳐나 컨셉은 지금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요 요것집 한번 외부집을 한번 요렇게 해도 많이 없다 보니까 영상 중에는 아마 없을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덜집 있는 그대로 한번 쫙 한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입구예요 이쁜데 아 진짜 지금 뭐 캣살 양지방구사 터도 좋고 한데 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쑥아도 나올거예요 봐보세요 어우 지금 넌 벌집어가지고 덜지 죄송합니다 와 저도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방호복을 닦았어요 그나마 그래서 지금 벌집에 아 지금 뭐 때려 한다 지금 와우 야 그래도 벌 작업하면 이 정도는 진짜 멋집니다 진짜 와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층 4층은 됐다 어우 지금요 어우 지금 엄청나요 지금 이게 영상 수정으로 하면 한정답은 없지만 저는 지금 뭐 어우 지금 와우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뭐 한번 계속 쌓여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벌집에 다 접어가도 그대로 가도가도 손자가 가도 집 와서 배고사합니다 또 발라낼려고 하면 근데 어차피 뭐 여기 사거나 거기 사거나 별 차이는 없는데 와 이게 매부예요 와 그 화면에서 안 보이는 게 벌이 이렇게 커가지고 와 저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너희들 너희들 이렇게 작업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터보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한 번에 딱 대체 오프시킨 거는 저도 지금 처음이거든요 지금 저 머리 앞에도 이거 엄청 붙었어 저 부서야 저 엄청난다 이거 사실상 뭐 그렇게 크고는 않는데 그 하는 거 대형이 그렇게 크고는 않는데 그래도 뭐 오래 들어서 장소가 알고야 저번에 갑자기 이후로 연동은 대학을 해도 말거지 따윤 말거지니까 아니 근데 위에 한 달이 더 있네 그러면 1,2,3,4,5단이네요 지금 여기 안에 와 소감 보세요 소감 소감 진짜 야 이런 거 갖다 훈련보면 약인다 야 정말 낙서 돋고 저도 이런 철보 말거지 바위에 붙은 거를 가장 소용하는데 요즘 들어보는 그렇게 뭐 저는 뛰지가 않다 보니까 많이 찾으러 노력을 하는데 쉽게 안차를 안차를 안하네요 거의 다 말거라는 건 뭐 장수 말걸 재고 땅볼 땅볼 땅 땅끼라고 하죠 그런 벌이 많고 이거 뭐 영상 끝나면 어떻게 이걸 찍어 영상 찍으면서 혼자 하다보니까 소프트가 없습니다 이거 영상 마치고 요 8회차 같다 또 신나게 또 430분 또 힘들어 젖혀야 돼요 그리고 딱 본복이 좋아 저도 지금 한이 있지만 야 진짜 장난이네 소리가 지금 되게 리얼해요 저런거 지금 천장에 지금 바로 있다 보니까 뭐 저러분이 맨날 맞는 흔한 육상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냥 뭐 부정확해졌는데 아 근데 저도 무서워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방호복을 이렇게 보시면 방호복을 제가 교체를 했어요 그때는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천쪼가려가지고 독을 직격산으로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엄청 납니다 얘네가 독을 막 싸가지고 제가 지금 천식까지 지금 얻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죽을 때까지 어떤 약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금 플라스틱판 같다가 요거 방호복을 주체하니까 지금도 무섭긴 무서운데 그래도 뭐 걱정이 덜했고 지금 원래 지금 지금 시간 정도면 저희가 막 재채 동무가서 재채기하고 막 해야되는데 그런게 지금 없잖아요 지금 아무튼 뭐 아 이번 영상은 저도 저도 거의 처음으로 말벌제 다이리테 포도 말벌제 작업하면서 집 한번 개퇴해봤는데 이게 뭐 너무 높이상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을 들어보는데 그거는 뭐 제 생각대로 제 욕심만큼은 안되는 사양이니까 맞쌍 요거 요렇게 개퇴한걸로 영상 하나 찍어보면서 요거 영상 마무리 할게요 일요일 업 my segundo 웨 في 워 操 수 initiative 감사합니다.